흠양 감독님 네 네 단장님 노래 제목이 뭐죠 아리아리 강원도 아리랑 네 흠양 감독님 네 생방송이다 보니 강원도 아리랑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많이 치시면 오장육보도 건강해지고 또 행복해지고 맞죠 네 엉덩이도 많이 흔드시고 어깨도 많이 흔드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자 신나게 선물이로 박수 하하하하 신나 좋다 후우 바둑사리 청자라는 구경자리 새고나무 종자료만 만나보세요 어리 어리 스리 스리 야ダ 리리오 하니 Α니 고 경우는 못 가는데 waited year 여섯 오늘 추후에 아니엄오 아이콜이 고구멍 왜 여름가 아이콜이 슬슬이 기야라리오 아이콜이 고구멍 몸무깐다 아리아리 수리수리 하다리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수리수리 하다리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다자